이번 시간에 홈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끝났거든요 홈을 갔더니 undefined define은 정의된 un이 붙어 있으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즉 제목과 본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로 갔을 때는 잘 동작해요 그 이유는 아직 홈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pass name이 slash이다 저것은 우리가 홈에 갔을 때도 pass name은 slash이고요 페이지로 갔을 때도 특별한 경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pass name은 똑같은 slash입니다 즉 pass name이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는 홈과 각각의 페이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복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구분 기준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query data.id query string이 지금처럼 있다면 query data.id는 어떤 값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처럼 query string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query data.id의 값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undefined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 query data.id가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다라는 뜻의 키워드가 undefined이에요 약속이에요 어떤 없는 값을 여러분이 호출하려고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undefined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id 값과 undefined이 같다면 걔는 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홈으로 갔을 때는 저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카피할 것도 없었네요 그냥 간단하게 welcome 정도로 쓰고요 그리고 본문은 description은 뭘로 할까요? hello node.js 이렇게 하고 이 밑에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쭉 실행될 때 여기 있는 title은 welcome description은 hello node.js 이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상태로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queryDataID의 값이 undefined라면 얘가 실행이 되고 undefined가 아니라면 즉, 값이 있다면 다른 코드가 실행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 else를 추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else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이번엔 cut 해서 했나요? cut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 표시한 부분을 여기다 두는 것보다 이 밑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ead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itle도 이거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title은 빼버리고 이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title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welcome hello node.js가 잘 뜨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서브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콘솔로그 이거 제가 쓸데없는 걸 넣어가지고 이건 저는 지웠고요 여러분 없으면 네 번을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투입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여러분이 좀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수업 진도를 쭉 나간 다음에 옛날 강의를 보니까 실수한 게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수업 뒤쪽에서 저 부분을 제거할 건데 여기서 혹시나 저 부분이 없어도 되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맞춘 거예요 지금은 수정 안 해도 괜찮고 나중에 수정을 할 겁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그럼 Bloomberg 아멘